유튜브 티디 채널 구독하고 신나는 동요 함께 불러요 난 용감한 오징어 누구도 무섭지 않아 내 몽무를 받아라 쭉쭉쭉쭉쭉 어디 있는 거야? 난 용감한 고슴도치 누구도 무섭지 않아 내 가시를 받아라 삐죽삐삐죽 난 용감한 카멜레옷 두구도 무섭지 않아 내 모습을 숨기자 스르르르 어디 갔지? 뚝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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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카치카 악어 이를 닦지요 이를 닦지요 똑똑똑똑똑똑똑똑똑 두고 있어요 두고 있어요 웅차웅차 코끼리 웅차웅차 코끼리 응가하지요 응가하지요 으, 으패 언제 나오는 거야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즐거운 목욕시간 즐거운 목욕시간 랄랄랄라 랄랄랄라 어, 오차겠다 안 돼 동물따라 해봐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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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해봐요 정말 정말 닮았네 우와 동물 따라하기 정말 쉽다 원숭이 따라 해봐요 원숭이 따라 해봐요 원숭이 따라 해봐요 정말 정말 닮았네 펭귄 따라 해봐요 펭귄 따라 해봐요 펭귄 따라 해봐요 정말 정말 닮았네 이번엔 어떤 동물일까 와 스컴크다 스컴크 따라 해봐요 스컴크 따라 해봐요 스컴크 따라 해봐요 펑펑펑펑펑펑펑펑 같이inek형 펑펑펑펑펑펑펑 끙차! 끙차! 우와! 바나나 똥이다! 내 똥 바나나 똥똥똥 매끈매끈한 똥똥똥 물속에 퐁당 똥똥똥 예쁜 바나나 똥똥똥 끙차! 끙차! 우와! 설사 똥이다! 내 똥은 설사 똥똥똥 찰잘 부드룩 똥똥똥똥 코가 짜끔 똥똥똥 싫어요 설사 똥똥똥 끙차! 끙차! 우와! 초록똥이다! 내 똥은 초록 똥똥똥 희망우 이색 똥똥똥 희망우 눈은 똥똥똥 신빙한 초록 똥똥똥 랄랄랄랄랄리 똥똥똥 랄랄랄랄랄라 똥똥똥 랄랄랄랄랄라 똥똥똥 랄랄랄랄랄랄 똥똥똥 랄랄랄랄랄랄 똥똥똥 랄랄랄랄랄ん 똥똥똥 누가 여기에 똥 쌌어? 동글동글 까만 똥 두구똥 누가 여기에 똥 쌌어? 동글동글 까만 똥, 누구 똥? 동글동글 까만 똥, 누구 똥? 동글동글 까만 똥, 너무너무 궁금해 나뭇잎 먹는 토끼똥 깜짝! 뿌지지 커다란 똥, 누구 똥? 뿌지지 커다란 똥, 너무너무 궁금해 화일 먹는 코끼리 똥! 깜짝이야! 꼬불꼬불 털이속, 누구 똥? 꼬불꼬불 털이속, 누구 똥? 꼬불꼬불 털이속, 너무너무 궁금해 고기 먹는 사자똥! 오빠야! 냄새! 이것도 누구 똥이야! 흐물흐물 물지 똥, 누구 똥? 흐물흐물 물지 똥, 누구 똥? 난 네 똥이잖아! 뭐? 흐물흐물 물지 똥, 꿀꿀래 똥이었네 흐물흐물 물지 똥, 돼지 똥 내 똥이었구나! 헤헤헤 지켜라! 콕콕콕콕콕콕 하면 안 돼요 콧속에 상처나요 아야 아파요 손손손가락 넣지 말아요 코피가 주르르륵 아야 아파요 이 손가락! 그만두지 못해! 샤앗! 콕콕콕콕콕 하면 안 돼요 찐득찐득 코딱지 괴물 나와요 손손손가락 안 넣지 말아요 흐물흐물 코딱지 괴물 나와요 코딱지 괴물을 향해 휴지 발사! 코코코코코코코! 이야! 코코코코코코 꿈을 수호대 코코코코코 지켜요 코를 지켜요 코코코코 지켜요 코를 지켜요 얍! 소아야 놀자 안! 안 할래! 재밌는다 이야기들 맛있는 간식 시간이에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먹기 네! 맛있다 어? 이게 뭐지? 설마 코딱지? 코딱지 총알 만들어야지 동구동구동구 야! 간식 먹다 말고 뭐해! 더럽게! 시끄러운 나노괴물 무찌르자 코딱지 총알 준비 발사! 코딱지 맛이 어떠냐? 빠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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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약이들 잘 놀고 도마야! 이게 뭐지? 선생님! 또아가 코딱지 파서 던졌어요! 뭐? 또아 너? 피! 아! 아! 선생님! 또아 피나요! 삐약이들! 쌤이 왜 또아처럼 코를 파면 안 되는지 알려줄게요 잠깐만요 스..선생님! 짜잔! 오늘은 의사선생님! 자! 우리 한번 또아의 코 속이 어떤지 들여다볼까? 어? 저 코야? 짜잔! 삐약이들! 여기는 또아의 코 속이에요. 네! 코 속! 이게 뭐야? 코털이에요. 코, 코털이에요? 저리 가! 뭐지? 또아야 놀자! 곱하지 말아요! 2 선생님! 무슨 일이죠? 이런! 우리를 세균으로 생각하나 봐! 네! 그럼 어떡해요! 세균이 들어왔다. 콧물 발사! 들어와! 콧물이다! 자, 잠깐! 아따! 코털에 걸렸어! 코 속은 코털과 얇은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코 속으로 먼지나 세균이 들어오면 하하하하! 코털이 맞고 어? 콧물이 꼼짝 못하게 잡아준답니다. 하하하하!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호떡지예요! 노아가, 호떡지가 되었어! 으하하하! 어떡해 이번엔 또 뭐야? 와 저건 손가락 삐아지들 어서 피해요 저저저저저저저기 아 저거 설마 코딱지 삐아기들 벽에 바짝 붙어요 코딱지를 파려고 손가락으로 마구 후비면 상처가 날 수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 볼까 이렇게 손가락에 묻은 세균이 상처 속으로 들어가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답니다 스..선생님 노아가 노아 탁 살려줘 자 그럼 코를 어떻게 해 자 그럼 코를 어떻게 해 또 왜 그러니 다행이다 어이구 또 와 잠들었구나 이야기들 코가 답답할 땐 코딱지를 손가락으로 파지 말고 휴지로 풀기 약속 선생님! 저 앞으로 절대 코 안 팔 거예요 어머 진짜로? 거짓말하지마 진짜야 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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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안 팔 거야 약속 약속해 난 용감한 스컹크 누구도 무섭지 않아 내의 방귀를 받아라 구구구구구구구 으아이 굽살루 난 용감한 오징어 누구도 무섭지 않아 내의 방귀를 받아라 쭉쭉쭉쭉쭉쭉 어디 있는 거야? 난 용감한 고슴도치 누구도 무섭지 않아 내 가시를 받아라 삐죽삐삐죽 나의 방귀를 받아라 나의 방귀를 받아라 난 용감한 나의 방귀를 받아라 나의 방귀를 받아라 치카치카치카아거 이를 닦지요 이를 닦지요 똑똑똑똑똑똑똑똑똑 누구 있어요? 두고 있어요 웅차웅차 코끼리 웅차웅차 코끼리 응가하지요 응가하지요 으, 으패 언제 나오는 거야 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똑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요 즐거운 목욕시간 즐거운 목욕시간 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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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 찾겠다 안돼 안돼 동물따라 해봐요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정말 정말 잘 맞네 우와 동물 따라하기 정말 쉽다 원숭이 따라 해봐요 원숭이 따라 해봐요 원숭이 따라 해봐요 정말 정말 잘 맞네 펭귄 따라 해봐요 펭귄 따라 해봐요 펭귄 따라 해봐요 정말 정말 잘 맞네 이번엔 어떤 동물일까 와 스커크다 스커크 따라 해봐요 스커크 따라 해봐요 스커크 따라 해봐요 펭귄 뿜 ninja 펭귄 structure 펭귄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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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바나나 똥이다! 내 똥 바나나 똥똥똥 매끈매끈한 똥똥똥 물속에 퐁당 똥똥똥 예쁜 바나나 똥똥똥 응차, 끙차 우와, 설사 똥이다! 내 똥은 설사 똥똥똥 잘잘 부르륵 똥똥똥똥 뭐가 따끔 똥똥똥 싫어요 설사 똥똥똥 끙차, 끙차 우와, 초록똥이다! 내 똥은 초록똥똥똥 희망우 이색 똥똥똥 희망우 눈은 똥똥똥 신기한 초록 똥똥똥 랄랄랄랄랄리 똥똥똥 랄랄랄랄랄라 똥똥똥 랄랄랄랄라 똥똥똥 랄랄랄랄랄라 똥똥똥 랄랄랄랄랄랄라 똥똥 빨보빵 어? 이게 무슨 소리죠? 이게 뭐지? 우와, 컸다 똥이 있다 누가 똥을 싼거야? 하마터면 밟을 뻔했잖아 시비? 어? 나 아니야 음, 푸푸야? 어? 나 아, 아니야 그럼, 유삐 음, 누가 길에 똥을 쌌을까요? 정말 엄청나게 크고, 냄새도 정말 지독했답니다 자, 나 하는 거 잘 봐 바지 쑥쑥 내리고, 팬티 슉슉 내리고, 변기에 예쁘게 앉아서 휴지 돌돌 말아서 쓱쑥 싹싹 닦으면, 히히, 응가 끝 히히, 안녕 우와 바지 자, 모두 여기 응가해봐 자, 바지랑 팬티 벗어 없는 바지 없는 바 아, 없지 그럼, 자, 앉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와, 이제 여기에 응가해야지 그래, 요피는 땅 파고 하니까 뭐 이제 푸푸 어? 똥아, 안 마려워? 방금 똥 쌌는데, 안 마려 없지 뭐라구? 푸푸였어, 푸푸였어 푸푸, 너였어? 푸푸, 다음엔 꼭 여기에 싸는 거야 아, 시원해